네.. 냉면 더 잘라줄까? 자기야? 응? 고기 어때? 응? 고기 맛있네 그거 프라임맛에서 그때 사온거 맛있어 액면육수는 간 맞아? 응 간 싱거우면 액면육수 더 부어줄게 액면육수 조금만 부었거든? 액면육수를 더 부어줄까? 액면육수는 좀 짭짤한데 양이 많네 그러네 점심을 또 늦게 먹어가지고 응 앨범을 더 넣어줄까 자기야? 아니 고기가 간에 딱 맞다잉 응 맛있네 잡내도 안 나고 반찬 줄까 자기야? 응? 반찬 금치 아니 아니 응면도 안풀게 잘 삶았네 자기는 자다 일어나가지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고기가 전혀 퍽퍽하지가 않아 고기가 전혀 퍽퍽하지가 않아 곱게 안 먹어야 아 고기가 안 먹으면 좋고 고기가 안 먹으면 좋지 중요한 맛있게 먹어서 고기 안 먹으면 좋겠다 오늘 저녁은 이렇게 냉면으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냉면량이 많아서 고기는 이렇게 냉겼습니다